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장세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다음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 페이지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표현하자면 제가 좀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자주 하는 간판 설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11년 전에 저희 교회 부임할 때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또 첫 해에 설교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우술초 목고지 가서 제가 저녁 집회할 때도 꼭 예를 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걸 다루어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들으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꼭 들어야 되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한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다르게 잡으라면 외끼언니 38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야기의 흐름상 꼭 성경에 이게 끼어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장세기 37장 끝절 우리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장세기 37장 36절을 한번 보고요. 38장을 빼고 9장 1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주어는 미디안 사람들이 직접 목적어인 요셉을 간접 목적어인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영어로는 사형식 부문이죠. 자, 그러면 장세기 38장이 없다고 빼버리고 그리고 39장 1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이번에는 주어하고 대상이 바뀌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직접 목적어인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의 손으로부터 샀다라고 합니다. 투우가 프롬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집니다. 38장을 빼버려도 37장 끝절은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다. 39장 1절은 보디발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샀다라는 거죠. 팔았다, 샀다.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38장을 빼도 스토리의 전개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꼭 들어간 것 아닐까 끼어들더라도 자, 흐름을 무시하고 들어올 만큼 가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든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웬걸,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헐 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1절만 읽었는데요. 원래는 30절까지입니다. 하지만 읽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읽어도 아멘 할 수 있는 구절이 단 한 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본문을 읽지 않은 이유는 아멘 나오는 구절이 없어요. 집 나간 유다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후사를 이어주지 않다가 침상해서 죽고 아내도 죽고 장기 만나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런데 만난 장기가 며느리고 아들 아닌 손자, 손자 아닌 아들, 쌍둥이 얻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읽으면서 아멘이 나오는 구절은 없고요. 읽다가 보면 진짜 오멘 할 만한 이런 내용밖에는 지금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도 다 읽을 자신이 없어서 한 절만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집에서 한번 이불 뒤집어 쓰시고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부끄러운 남녀 상결지사가 가득 차 있는 이 38장은 도대체 성경에 왜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흐름에도 맞지 않고 스토리가 낯뜨거운 이야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성경에 남겨놓았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38장을 삭제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끼어들 필요가 없어 보이는 거룩하지 않은 더러워 보이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이 38장을 오늘 성경께서 영감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유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숨겨주지 이런 걸 왜 다 밝혀놨을까? 왜 이런 걸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듯이 싹 다 그냥 다 나의 부끄러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걸 다 밝혀놨을까? 정말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하나님은 뭐 자랑스러울 일이 있다고 이런 글을 게시해 놓으셨을까? 인간적으로 섭섭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3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후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후에 어떤 이 후에라는 거죠? 바로 요셉을 팔아치우고 아버지는 장막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금식하며 서럽게 울고 계시고 나머지 아들들과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은 벤야민을 더 끼고 돌 것 같고 요셉을 상실한 깊은 우울증이 온 집안을 짓누르는 분위기가 되었을 그때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그 후에 그 일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를 떠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해야 될 텐데 왜 형제들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벌써 보게 됩니다. 이미 유다와 아버지의 관계는 이미 벌써 끝장난 관계고 그나마 내가 소위 말하는 이 집구석에 이 집안에 버티고 남아 있었던 것은 같이 서름당하는 10명의 형제들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하고 관계는 이미 우리는 사랑받지도 못하는 그저 아들이라고 껍데기만 달고 있을 뿐 집에서 뭐가 대우받고 존중받나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집안에 남아 있는 건 같이 서름당하는 형제들끼리 아니냐 그래서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분위기 아시잖아요 요셉의 옷을 들고 올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것이 아닌지 보소서 그죠? 참 서늘한 표현이죠 우리 형제, 우리 동생 요셉의 옷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하던 그 형제들이 이제 그 형제들 관계도 깨진 거예요 형제들을 유다가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하고 관계는 어차피 무의명 관계였지만 그래도 형제들의 관계가 있었는데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 이제 요셉은 이 집안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싶지 않은 상황이 왔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꼴도 보기 싫고 형제들 꼴도 보기 싫은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독특하죠 히라와 가까이 하느니라 형제들은 떠나고 멀리하고 아버지는 뭐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히라와 가까이 하느니라 참 야곱 인생이 서글프지요 야곱 인생이 어땠습니까? 자기 장인어른을 외삼촌이라고 불렀죠 장인어른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아예 그냥 떠나는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는 단계 그러면서도 히라와 가까이 하느니라 나중에 히라는 유다의 장인어른이 되죠 그는 아버지는 멀리하고 이방 여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히라와 아주 가까이 지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세기 38장 1절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치열하게 깨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아들 셋 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며느리까지 얻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어쩌면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다 집어치워라 그런 심정으로 집을 나간 거죠 그냥 단순하게 옆 동네 이사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도 나는 하지 않겠다 이방인을 가까이 한다는 이 말 속에서는 아버지는 멀어져도 나는 히라와 같은 사람 저 이방인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떠난 길을 갔습니다 허 자식도 사랑하지 않고 가슴에 못 박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언약에 백성 웃기지 말라고 그래 동생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런데 비록 우리가 거짓말한 거지만 아버지는 동생만 가지고 걱정했지 너희들은 괜찮냐? 너희들은 짐승 만나지 않았냐?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지 우리 같은 것은 있으나 마나는 존재 아니었어? 저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어쩌면 그의 가슴 속에는 그런 깊은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린 일로 이제 형님들, 동생들과도 그는 모든 원망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참 비겁하잖아요 할 때는 같이 팔아치우고 죽이려고도 했지만 일이 터지고 분위기 굉장히 나빠지니까 형님들 분위기, 동생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형제들이? 그냥 둘러앉아서 우리는 겉만 주려고 하고 말았는데 괜히 유다가 팔자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생기면 희생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사람을 이지매로 만들고 집단 희생양 따돌림으로 여기게 되죠 오늘 어쩌면 이 분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을 떠났던 것 정말 이 집은 아버지에게도 희망 없고 형제들에게도 더 이상 소망 둘 게 없다 동생을 팔아치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유다는 이제 그 모든 원망을 뒤집어 쓴 것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형제들도 참 웃음네 니네들도 원했던 거 아니야? 죽이고 싶었잖아 저 요셉 꼴도 보기 싫었잖아 그런데 이제 노예로 판 것은 다 나 때문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결국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구나 너네들도 원했던 거잖아 너네들도 죽이고 싶었잖아 그래, 아버지 복도 없는 내가 무슨 형제복까지 있겠어? 어쩌면 요셉의 가슴 속에는 그런 어떤 가슴 속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고 이제 나는 형제들도 떠난다 하고 떠난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 때문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유다가 바로 가장 전형적인 상처 때문에 죄 짓고 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사랑받지 못한 아들로 살아왔던 그러면서 받았던 상처가 동생을 죽으라고 노예로 파는 죄로 이어집니다 그 죄가 다시 형제들에게 희생양이 되어지는 상처로 이어지고 그 상처는 분노가 되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포기하고 떠나 이방인화 되어져 버리는 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다시 그 가정에 밀려오는 두 아들과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상처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상처는 다시 유다로 하여금 창기를 찾고 며느리가 임신하게 되어지는 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인생은 바로 죄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죄를 낳고 다시 그 죄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죄를 낳는 이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그를 이끌어 버렸던 것이죠 어쩌면 유다는 좀 다루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렇게 처절한 죽음이 휘몰아치는 가정을 자기도 세우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쩌면 그 마음 속에 아버지한테 한번 본때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두고 보세요 나는 제대로 된 가정 이루고 살 겁니다 아버지 뭐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난 아버지같이 살 바에 하나님의 자녀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방 여인이면 어떻습니까? 나는 한 여자만 만나서 그 여인만 사랑하고 아버지는 책임지지 못할 자식 10명이나 놔둬놓고도 하나도 챙기지 않았잖아요 나는 내 새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할 겁니다 어쩌면 그는 아버지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 수 있다는 거 창세계에서 보면은요 일부 다처제가 중심이던 그 당시 사회 속에 창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부 일처제를 유지한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삭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는 이 유다죠 이삭도 보면은요 그 상처 때문에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아버지 아브라함 장난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말 조광지 초인 사라 놔두고 하갈에다가 나중에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백세 나이에도 또 젊은 처자를 아내로 침상이 춥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또 동생들 잔뜩 놓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서 아마 늦둥이로 태어난 이삭은 그런 아버지 꼴도 보기 싫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죽하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는데 어머니 장례식 치르고 나서 집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랄땅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잖아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던 이삭은 한 여자만 어머니의 텐트에 참 마음이 아프죠 어머니 사라의 텐트에 아내를 한 사람을 딱 모시고 평생을 그 여인을 돌보죠 상처가 참 깊어요 사람 마음에 유다도 그렇습니다 유다는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고통으로 인하여 나도 끝까지 한 여인만 사랑하고 그 아들들 챙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면 어때요? 하나님과 싸우듯이 아버지 보란듯이 한 여인 이방 여인을 선택하여 그 여인과 결혼하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큰 아들도 장가가고 이방인 며느리도 봤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죄를 낳고 죄는 상처만 낳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바로 죄의 삭신 사망이 그 과정에 밀려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장세기 38장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후에 형님의 후사를 이어져야 할 둘째가 형님 재산이 탐이 나서 형수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즐기기만 하고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그 또한 죽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세기 38장 10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가 공통성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희들이 내 상처를 알아? 난 온 세상이 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로 하고 많은 거 다행인 줄 알아 그래야 상처 때문에 죄 좀 지었다 그런다고 너네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쳐다봐? 사람 무시해? 그렇게 얼굴 딱 돌리고 안면 몰수하고 지나가? 괜찮은 너희들이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들은 잘 살잖아 이렇게 상처받은 내가 이 정도 하면 다행이지 사람 무시하지마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만 오히려 더 상처받고 화내죠 마음속에 자신이 지은 죄보다 자기 상처를 더 크게 여기는 것 내가 저지른 잘못보다 내가 받았던 상처를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죠 미안하다면 될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남들 말에 기기울지 않고 배려 안 해도 되지만 남들은 내 말에 기기울이고 한없이 배려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죠 죄의 결과와 열매가 보여도 외면하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난 하나님 없어도 잘 해낼 수 있다 라는 생각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어쩌면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을 때까지는 유다는 그랬을런지 몰라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낫지 않나 그래 난 아버지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고 있다 늘 마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보고 있으세요? 난 아버지하고 다르게 살아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런 유다의 상황에서 밀려 들어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는 자리에 채우고야 말았습니다 동생 요셉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팔아치웠던 유다 어쩌면 38장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그가 죽이려는 형님들 대신 동생을 살리는 선을 베푼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그 잔인한 간접살인에 대한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옷과 피를 붙들고 올 애비의 고통을 지금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죽이셨다 성경에 이렇게까지 강렬한 표현이 잘 나오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유다는 스스로 합리화하고 싶었을 거예요 형님들 죽이려고 한 건 난 그래도 살려놨다?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의 진심과 본성을 말이죠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밀려오는 아들들의 죽음을 보면서 죄 죽고 죽어가는 아들이지만 그의 가슴 속에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헤어날 수 없는 고통으로 밀려들어갑니다 상처와 죄의 악순환이 결코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잠깐은 괜찮아 보였으나 더 깊은 구렁텅이에 그를 던지고 말았죠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깊은 분노와 함께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판단력을 상실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창기인 줄 알고 며느리 다말인지도 모르는 채 동침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다루기 때문에 오늘 이 형사치수원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상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분노하여 화형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만약 며느리가 정말 음행을 하고 행음하여서 음란하여서 임신했다고 한다면 굳이 화형시키지 않아도 돼요 사는 동네도 다르고 그냥 그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행음하여 임신했습니다 라고 말만 해주면 그냥 알아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과도하게 형틀을 만들고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과도하게 그가 화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유다 안에 자기 분노가 크게 달한 거죠 소위 말해서 자기가 기어 물을 자를 이어줬어야 하는 자신의 행동은 머릿속에 지우고 오로지 행음해서 임신했다고만 생각을 하고 그는 분노를 불태웁니다 소위 말해서 뭡니까 우리 집안에 너드로고 이 꼴났다라고 모든 일어난 상황에 대한 결과를 며느리 다만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싶은 거죠 자기 분노를 다 표출시키고 싶은 거죠 자기가 형제들에게 희생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모든 희생양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것처럼 자신이 며느리를 짓밟고 있는 것이지요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 내 아들 둘이 죽었다 그리고 내 아내도 죽었다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고 죽음을 불러왔구나 그런데 네가 임신을 해 내 눈앞에서 태워 죽이고야 만다 시아버지로서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며느리 죄 때문입니까 유다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은 이것이 나의 죄라고 고백을 해야 할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며느리 때문이다라고 그는 몰아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이지 집안에 여자 잘못 들어와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던 것이죠 자신이 동생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던 삶의 결과였던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내 상처에 사로잡혀만 있었던 사람 내가 저지른 죄보다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 내 삶에서 일어난 고통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내가 그 고통 사이에 한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고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딸 때문에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 불쌍한 사람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 돌려놓고 싶은 자식들의 모습 이 우리들의 연약한 삶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의 모습 속에 정의의 구현이 정의 구현을 추구하는 한 시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분노와 광귀에 휩싸인 죄인의 모습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걸 보면서 지금 역시 그래 유다는 문제가 참 많아 예수님을 팔아먹지를 않나 집안도 장난 아니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전혀 안 읽고 있다는 뜻이겠죠 성경에는 가론주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유다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지파이시죠 유다지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판 유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로 인해 두 아들이 죽었고 아내가 죽었어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두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어지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아내가 되어버린 다말과 두 아들이 되어버릴 뱃속의 쌍둥이를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유다는 기가 막힌 아이러니 속에 던져집니다 아내를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이 세 사람을 잃은 유다는 이제 또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아내가 되어버린 다말과 두 아들이 될 쌍둥이들을 하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상처 때문에 저지른 죄를 외면하던 그에게 죄의 처절함이 크게 달하고 있는 것을 장세기는 우리에게 아이러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상황에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장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미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그는 죄를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그리고 이것은 내 아들 막내 셀라를 그에게 주어 셀라에게 주지 않아서 내가 그녀를 장기로 만들어버렸던 나의 잘못이다 그리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더 이상의 관계를 거부하고 그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 이후에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당시 여성은 계대결혼, 곧 형사취수원을 하지 못하면 시아버지가 그것을 막아버리면요 재산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은 마지막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몸을 파는 장기가 되는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장기가 된 사람은 아들을 낳지 못한 채 남편이 죽고 어느 누구도 계대결혼, 형사취수원을 해주지 않았을 때 남은 여인들이 마지막 선택하는 길이 바로 몸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단은 자기 아들, 막내 셀라를 지키겠다는 생각 때문에 며느리가 장기가 되는 길을 방조 내지는 그쪽으로 가도록 폴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나말은 시아버지 당신이 나를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간다면 나든 장기로서 살아갈 때 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하는 도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 상황에서 그는 며느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그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근본적으로 잘못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회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요 상처가 죄를 낳고 죄가 상처를 낳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 라고 고백하며 돌이킴의 역사가 그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놓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는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고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시조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가장 수치스럽고 인간의 역사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가정을 이루어 본 사람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살아왔던 우리의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저분하고 어쩌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뭐라 입에 올리기도 힘들 부끄러운 가정사를 가진 사람 유다보다 더 지독한 사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주셨죠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누굽니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 되어야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을 걸까요? 죄의 아들, 행음의 아들, 음란의 영 소위 말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원흉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야말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음란의 영이 넘칠 것 같은 이 사람들의 베레스와 세라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그리고 내려가서 이세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유다에게 이렇게 태어난 베레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나중에 이세와 다윗의 시조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걸 기록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집안의 시작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록해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사람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유다와 같은 사람의 집안에서 더더구나 이런 복잡한 결혼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을 예수님의 족보가 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것 같은 사람은 유다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정말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치운 가로 유다처럼 요셉을 노예로 팔아치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권부위 같은 그런 요셉보다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애라도 쓸모없을 것 같은 깡톤 로봇 같은 이런 유다를 하나님의 족보로 삼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통로로 삼았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특별히 창세계에서 주인공이 누구 같습니까? 창세계의 주인공은 누가 같으세요? 보통은 불량 가지고 결정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생충 영화를 가지고 여러 편 가지고 송광호가 주연이냐 아니면 그 아들이 주연이냐 불량으로 따지면 송광호가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창세계에서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누가 제일 창세계에서 많은 불량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 아닙니다 아담? 더더군 아니죠 죄짓고 바로 사라집니다 창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같은 요셉을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장세계 38장 같은 인생을 살아온 유다를 메시아의 집안이 시조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태어난 베레스를 그 쌍둥이 중에 하나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용서받지 못할지의 죄가 예수님 앞에서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수치라 할지라도 씻어내지 못할 인생 없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별성 푸른 떡잎 데리고 당신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썩은 인생들을 데리고 싹수 노란 인생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백향목처럼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유다 상황이라면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살하고 싶을 딱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우리 살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온 인류가 보는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복사님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런 폭로를 했어요 나 못 살 것 같아요 하는 자매가 있었을 때 장세기 38장 같이 읽어보자 그랬어요 이 정도면 죽어야겠지 살 수가 없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겨우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집안은 하늘에서 떨어진 구별된 거룩한 집안이 아니라 이방인의 피와 죄와 상처와 수치 덩어리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버리고 싶은 어떤 수치가 있든지 그리고 남들이 알면은 어떨까 싶은 어떤 죄가 있든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는 어떤 절망이 있든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찢어버리고 싶은 장세기 38장 같은 인생의 한 페이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세기 38장 같은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가 구속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찢어버리고 싶은 수치스럽고 죄로 가득한 내 인생의 한 페이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 페이지만 있겠습니까? 어쩌면 최강권 같은 이야기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같은 그런 고통의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수치의 이야기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다를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유다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장세기 38장처럼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하실 주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들 둘 죽는 것 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의 장례를 치른 유다였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텐트 옆에서 얼마나 미안해서 소리 죽여 울었을까요? 요셉을 죽었다고 알고 울었던 아버지의 눈물을 그는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잔인한 상처였을런지 아들 죽는 것 본 이제 아들이 아닌 애비로서 유다는 아버지의 눈물을 알고 그리고 찢어진 채색옷을 들고 얼마나 울었을런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내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요셉을 뒤로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르던 유다형님 부르던 그 소리 냉혹하게 웃으며 팔아버렸던 그때 그리고 채색옷 찢어서 피 묻히고 아버지 아들 것 아닙니까? 하고 손에 전달할 때 당체받은 아들로서 복수하는 것 같았지만 눈앞에서 아들 둘 죽는 것 보고 난 다음 그는 애비가 된 아들 잃은 애비가 된 사람으로서 다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자신의 죄가 어떤 상처였는지를 그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몰라도 유다는 이제 아버지의 고통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상처와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어쩌면 유다는 그때부터 벤야민을 무척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 나중 온 이스라엘이 요셉의 집안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을 형성할 때 참 아이러니하죠 요셉과 벤야민만 남고 열 아들들이 뭉쳐다니던 세상에서 어느 순간 요셉을 중심으로 열 아들이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벤야민만 남아서 남유다를 형성을 하죠 저는 참 아이러니한 10대 1을 봅니다 그래서 유다가 벤야민을 집으로 돌아가서 더 돌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건 나중에 44장 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죄를 낳고 죄가 상처를 낳는 이 악순환의 연속 딱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힘든 부끄러운 장세기 38장 같은 이야기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그냥 보죠 모든 사람이 보는 책에 나의 이런 이야기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한 페이지를 통해 온 세상을 살리는 구속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하시고 유다를 이스라엘에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장세기 38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